안녕하세요. 구조네시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선 인정임금 시대에 어느 집 사랑채에서 촛불을 사이에 두고 드런드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예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예, 아버지, 칼이 아니옵니까? 아, 어찌? 맞다. 이 칼은 누대에 걸쳐 백정비를 할 때 사용한 물건이니라. 내일 네가 양반가의 시집을 가서 조금이라도 행시를 제대로 못한다면 피엘 씨의 사람들은 너를 천한 백정의 딸이라며 손가락질 할 것이고 부드러운 새치혀들은 비수가 되어 너의 마음을 난도질 할 것이다. 아가, 이 갈라리에 선 듯 일체 행동에 그릇댐이 없게 자신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하거라. 예, 아버지, 평생 용심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답하는 영민한 딸을 물끄러움이 쳐다보다 어느 순간 아버지 손 씨는 지난날 억울함과 울분이 마음에 가득 쌓였던 딸도래의 자신을 떠올렸다. 충청도 어느 거울에 조상 대대로 소를 잡는 것을 어부러삼은 백정 집안에 태어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손 씨 총각이 있었다. 당시에는 제인 광대와 소나 가축을 잡는 백정을 아주 천한 직업이라 여겨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천대시하였다. 손 총각은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이 망건도 못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도 제대로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때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든 손 총각은 이 어부러부터 벗어날 묘책이 없나 궁리를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출구도 보이지 않았으며 답답함에 상년만 쌓여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 오는 도중에 엽전 단양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고 손 총각의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아들을 책망하였다. 이놈아 지금 돈이면 귀신도 부를 수 있는 세상이거늘. 그래 단양이라는 큰 돈을 잃어버리고도 빈손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이 나더냐 이 불효 막심한 놈아. 하지만 손 총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 호텅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득해지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듯했다. 옳지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우선 오늘부터 돈을 모으자 돈이란 것이 달아나길 좋아한다지 절대 붙잡고 놓지 않을 테다. 손 총각은 이리 결심을 하고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고 부지런한데 복이 온다는 각오로 남이 한 가지 일을 하면 두세 가지 일을 하고 남이 한 몫을 하면 두세 몫을 하며 학차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가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드디어 만석군 부자가 되었다. 허나 이리 부자가 된들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손부자의 돈 앞에서는 쩔쩔매다가도 돌아서면 청꽃지재에 돈 좀 있다고 태태 하고 침을 뱉는 것이다. 손부자가 이 사정을 모를 리 없으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다. 바로 자신도 양반이 되어보기로 한 것이다. 당시에는 여러 차례 변란을 당하여 양반이 될 수 있는 공명첩이 거래되는 판국이었던지라 손부자 역시 양반 되는 것이 가능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손부자는 어찌어찌하여 공명첩을 손에 넣어 양반 모양새는 갇히었으나 하나 남은 딸의 혼사를 어찌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슬아의 위로는 아들 하나와 아래로는 딸 하나를 두었으니 아들은 일찍이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마름 집안의 참한 여식을 며느리로 드렸었다. 천한 직업을 받는 백정이 양인 신분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으니 당시려는 이미 파격적인 흔인이었으나 이제는 양반이 되기 위한 모양새도 갖춘 이상 홍기에 잃은 딸을 일반 양민에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손부자 자신은 백정으로 모진 천시를 받았으나 딸자식만큼은 자신과 같은 천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양반의 법도를 익히게 하고 살림과 그를 가르치며 어느 양반가의 규수 못지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훈육하였던 터라 더더욱 신분이 낮은 집안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손부자는 딸을 양반가에 시집 보내기 위해 양반 사이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을 냈다. 소문은 발을 달고 충청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주근거렸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더니 천인부자 손모가 양반 행세를 하다 못해 양반 사이를 얻는다네. 돈이 제갈량일세 그려. 하지만 손부자의 재산이 만석지기에 이르니 이러한 험담 속을 비집고 스멀스멀 욕심어린 생각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했다. 부자 송가가 엄청난 부자는 맞는가 보이 설마 양반 사이를 얻는다는데 돈 좀 쓸 요량을 하고는 있겠지 사실은 즉 천인이 돈으로 양반을 사는 것이나 양반이 양반으로 돈을 사는 것이나 외양가지 아니겠나 이러한 마음이 양반가에 널리 퍼지고 보니 손부자에게 통원하는 양반가가 생겨나더니 극기하는 인근 대부분의 양반가에서 매파를 보내왔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손부자가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할 리 만무하니 모든 혼담을 거절하였다. 이 또한 소문이 돌고 돌아 인근 마을에 찬판 벼슬을 하다가 당쟁으로 밀려 낙향한 민찬판이라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민찬판 역시 손부자의 재력을 발판 삼아 제기해보려는 욕심도 있었기에 통원을 생각하던 중에 소문을 들었던 터라 매파만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직접 손부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직간놈이 아무리 만석꾼이라 한들 천출일진데 이 찬판 영감의 청을 거절이나 하겠소? 감지덕지하며 넙죽 청원을 받아들여야지. 암 그렇고 말고 민찬판이 길을 나서 손부자 집 앞에 당도하니 소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살인문을 달았으나 살인문 안쪽은 여느 양반가의 지방과 다름이 없었으며 하인들도 적잖이 있었다. 민찬판이 시비를 통해 연통을 하니 사랑체에서 급히 손부자가 뜰 아래로 내려와 민찬판을 맞으면서 대청에 오르도록 하고 자신은 뜰 아래에 머물며 공손히 쳤다. 기하신 영간만인 깨우소 이리 누추한 처운 것의 집을 왕림하여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나이다. 허허 어찌 주인이 뜰 아래 서 있는가 그러지 말고 이리 오르시게 민찬판은 손부자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은근한 시선으로 대청에 오를 것을 수차 권하였으나 손부자가 거절하자 직접 소매를 끌어당기며 대청에 올라 마주앉았다. 평소 같으면 지체 높은 민찬판과 천한 손부자가 마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나 그날은 상황이 그리 흐르니 손부자는 속으로 지피는 데가 있었다. 민찬판은 시절 이야기이며 이런 저런 말을 빙빙 돌리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여보게 자네에게 참한 여식이 있다지 아유 참하다니요 그저 못난 딸자식이 하나 있습니다요 여보게 내 오늘 자네를 찾은 것은 자네에게 동원을 하고자 함일세 우리 산혼을 맺는 것이 어떠한가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삼고신네만 이 말을 듣고 손부자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펄쩍 뛰어 대청 아랫들에 엎드려 과장되게 외쳤다. 용감 마님 소인을 죽여 주십시오 무슨 처분을 내리시려고 이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하십니까요 그저 죽여 주십시오 손부자의 반응이 일화하니 민천판은 황당하여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혀를 차며 손부자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근동에서 제일 가는 양반인 민천판도 이리 허무하게 혼담을 거절당하니 사람들은 손부자의 꿍꿍이를 몰라 한동안 혼담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의 양반이 손부자의 집을 찾았다. 이 양반은 이생원이라는 사람인데 집 한 칸 없이 인근에서 글방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다. 누대에 문버리는 집안이었으나 아버지 때에 당파 싸움에 휘말려 폐가하고 아내마저 아들 하나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들도 열 살이 넘어서는 매 끼니를 남에게 의탁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 남의 집 더부살이를 보내고 흘러 지내고 있었다. 이생원은 비록 형편은 공긍하나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아들을 일자 무식으로 키워 남의 집 머슴사리로 보내니 마음이 아팠으며 아들의 외양이 점차로 기약에 장성하여 홍기에 당하니 장관은 또 어찌 보내나 하고 노심초사하였다. 하루하루를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중에 민찬판의 혼담이 손부자에게 거절당하고 혼담이 끊긴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생원은 그저 아들이 남의 집 사리를 면하고 가정이나 꾸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부자를 찾았다. 손부자는 한동네 사는 훈장 이생원과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생원을 살갑게 맞았다. 훈장어른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마주앉아 가벼운 인삿말을 나누었고 여서 주안상이 들어오자 약주와 따뜻한 장국을 함께 들었다. 이생원은 오랜만에 따뜻한 국물과 약주가 들어가니 아들 생각이 났으나 손부자의 한대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손부자가 아들의 근황을 물었고 이생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부끄럽게도 아직도 남의 집살이를 한다네. 그나저나 여보게 혹여 내 아들을 좀 자네 사이로 삼을 수는 없겠는가. 이 말을 듣고 손부자는 놀라는 기색 없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으며 초조해하는 이생원에게 말했다. 문장어른 그러시다면 이 천한 농가 사돈이 되시는 것이 진심으로 좋으십니까. 여보게 자네가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해 다른 마음을 갖겠는가. 그저 내 아들이 참한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리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뿐일세. 이 말을 듣고 손부자는 혼담에 응했으며 그 자리에서 신랑의 사주를 받고 혼산날을 정했다. 시간은 흘러 혼산날 아침이 되었으며 이생원은 남들에게 말하기도 남사스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당일 아들을 불러 혼산날임을 알렸다.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으니 아버지 이생원은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아들의 상투만 틀어주었다. 손부자 역시 신랑 집을 배려한 듯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당일 아침 아내에게 딸의 혼산날임을 알렸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듯 손부자의 아내는 펄쩍 뛰었다. 여보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의 혼인을 이리 허술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총각 이라니요. 아하 신랑 감이 똑똑하게 생겼고 명색이 그래도 뼈대 있는 양반 아니요. 딸아이 세수나 시키면 홀레 준비로 충분할 것이요. 손부자는 이리 말하며 자기 새옷 두 벌을 사랑채로 내오도록 일렀다. 마침 허름한 차림새에 상투맨 든 신랑과 이생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부자가 차량채로 들이면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새옷 두 벌을 주며 갈아입도록 했다. 이어서 대청에 자리를 깔고 정하수를 상의에 올리고 신랑 신부 마처를 시킴으로써 초래를 지냈다. 그야말로 최대한 약식으로 정광 석화와 같이 초래를 지낸 것이다. 초래를 마치고 손부자는 사돈이 된 이생원을 불러 마주 앉았다. 군장 어른 이제 혼례를 치르었으니 며느리를 댁에 들이셔야 하는데 어찌 하시렵니까? 이 말에 이생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선부자가 근동에 오백석 지기 농가 살림집을 마련해 놓았으니 아들 내와 함께 들어가도록 일렀다. 내 훈장 어른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부디 사양치 마시고 제 여식을 어엿이 보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이생원은 살림살이가 완비되고 하인들도 적지 않은 넓다란 저택에 들어가니 손부자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고 아들과 더불어 세며느리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욱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 세아가 우리 같이 보잘것 없는 집안으로 이집아 이렇게 집까지 마련해 주니 고맙구나. 아버님 아니어요. 그나저나 글빵 아이들에게만 그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서방님께도 그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세며느리는 이렇게 남편 내조에 망설이지 않는 한편 집안 안팎의 살림을 한치에 어김없이 살뜰히 챙겼다. 이생원과 아들은 그동안 맺힌 하늘풀기라도 하는 듯이 그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 었고 한두 해가 지나자 아들은 그를 깨우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생원은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안온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아들도 그를 깨치게 되어 만족하게 되었으나 마음속에 자리잡은 한가지 해결되지 않은 근심이 있었다. 이생원의 새집은 분디 이씨일과 친족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에 자리잡았던 것인데 과거에는 집 한 칸 없더라도 이생원과 내왕이 있었지만 백정 최신 며느리를 드리고 새집으로 이사온 뒤로는 일가 친척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었다. 아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명색이 생원이 되어서 백정의 딸을 동보고 드리다니 백정 딸이 오죽이나 하겠어 예의 범죄 이나 제대로 펴쓰라구 일가 친족들은 저마다 일이 손가락질 하며 양반의 채톡을 버렸다고 발길을 끄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이생원이 친족들과 소원해진 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응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뽕밭에 어떤 아낙내가 올려와서 뽕잎을 따고 있는 것을 며느리가 보았다. 며느리가 여정에게 묻자 오천 아주머니라는 말을 듣고 여정에게 일렀다. 예 가서 뽕잎 따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모시고 오너라. 여정은 놀라서 도망가려는 아낙내를 안심시킨 뒤 아낙내를 도와 뽕잎을 한 바구니 가득 채워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를 마침 이생원이 보고 형수님 어쩐 일이시냐고 반겨 맞이하며 아낙내를 안처럼 모시고 가서 며느리를 소개시켰다. 며느리는 시당 숙모를 반갑게 맞으며 안방 아랫목에 모시고 큰절을 올려 인사드리고 미리 정성스럽게 찬을 마련해서 정심쌍을 내와 대접했다. 아낙내는 뜻밖의 한대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며느리의 살가운 말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숙모님 요즘 누에 치기 힘드시지요. 언제든지 뽕잎이 필요하시면 따가시고 다른 어른들께도 그리 일러주셔요. 그나저나 농사일 하시기 힘드시지요. 아유 고맙네 그려 농사는 한 열마지기 하는데 자네네 논 단마지기는 소출이 좋네만 다른 논은 그닥 좋지가 않다네. 그러셔요. 그러면 소출 좋은 저희 논 단마지기를 더 빌려드릴 더이니 마저 짓도록 하시지요. 이처럼 며느리가 인심을 쓴 한 통에 일가 친족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른 친척 아낙네들도 찾아와 며느리에게 한대를 받게 되니 그 소문은 빠르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백정 집안에서 맞은 며느리라고 오해했는데 예의 범절이 양가 며느리보다 똑바르고 마음 씀씀이도 곱고 따뜻하니 이생원이 며느리 하나는 잘 드렸소. 이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 일이 소문이 나니 아랫동네에 가난하지만 깐깐하기로 소문이 난 이생원의 사촌 큰형님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생원을 찾아왔다. 꼬장꼬장한 성격에 사촌 큰형님이 방문한 터라 이생원은 일순간 긴장했고 마침 정심상을 차려 며느리가 들어오자 마저 인사를 드리도록 했다. 사촌 큰형님은 여느 양반가의 상처림보다 더 정갈하고 예를 갖추었기에 놀란 눈치였다. 공격에다 고기 반찬에 좋은 반주를 곁들이니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흐뭇하였다. 하지만 정심을 물리고 며느리를 시험할 요령으로 이것저것 요모 조모 집요하게 질문을 하자 며느리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당수걸은 봄에 거둘 곳이 없는데 근자에 지내시기 곤란한 것은 없으신지요? 어찌 곤란이 없을 수 있겠느냐 맹령이라 양도가 곤란한 지경이구나 이리 대화하며 마음을 써주고 예를 다해 대하니 시당숙은 과연 며느리를 잘 들였다고 하며 이생원에게 치사하고 집으로 갔다. 이튿날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구하고 별을 넉넉히 황수에 실어 시당숙내로 보내 양식에 보태도록 정중하게 정가를 전했다. 이렇듯 며느리가 남녀노소 일가친족을 대하니 칭찬이 입에 마르지 않았으며 금세 이생원 집에 많은 일가친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생원의 마지막 남은 시름도 며느리 덕에 말끔히 사라졌다. 이렇듯 며느리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는 아버지 손부자의 오랜 훈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홀레가 있기 전날 밤 손부자는 딸과 마주앉아 오백석 직위 전담문서와 진문서를 내놓으며 시댁 살림에 대해 말한 후 품에서 오래된 칼 한 자루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예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예 아버지 칼이 아니옵니까 어찌 맞다 이 칼은 누대에 걸쳐 색정리를 할 때 사용한 물건이니라 내일 니가 양반가의 시집을 가서 조금이라도 행시를 제대로 못한다면 피엘씨의 사람들은 너를 천안 백정의 딸이라며 손가락질 할 것이고 부드러운 새치혀들은 비수가 되어 너의 마음을 난도질 할 것이다. 아가 이 갈라리에 선 듯 일체 행동에 그릇댐이 없게 자신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하거라. 예 아버지 평생 용심하겠습니다. 이렇듯 며느리는 아버지 손부자의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여 바르고 지혜롭게 시댁을 일으켜 세웠으며 어엿한 양반가에 덕망있고 지혜로운 며느리로 칭송받으며 자손 반창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